안녕하세요. 수민의 텃밭입니다. 저희가 둘께 이제 순을 집어들려고 둘께 순을 집고 있는데요. 먼저 났던 것을 그냥 놔뒀거든요. 닫았더니 이렇게 죽어요. 시드름병인가 그거겠죠? 그래서 제때 심어야 되는 거 되는 거가봐요. 이렇게 따주고 얘는 왜 시들었어? 이렇게 따주면 됩니다. 여기는 그늘져가지고 간나무가 있어서 그늘져가지고 그래야 이렇게 따줘야 옆으로 이렇게 퍼지겠죠? 근데 얘네들은 그 언젠가는 이거를 이렇게 놔뒀더니 너무 튼실하게 잘 열려서 여보 이번에 난 거는 그냥 뽑지 말고 놔두자 그러고 놔뒀더니 다 시드름병이 걸려서 시들시들해가지고 죽고 있네요. 먼저 먼저 이거 저기 한 것은 참내 어쩔 수 없죠. 장갑 껴야 되겠다. 이렇게 따주겠습니다. 그래야 많이 벌어지게 가지가 나와서 들기가 많이 열리겠죠?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